자 이번 출연자는 전동을 휩쓸고 동남아까지 찍고 온 최연소 태인사의 제왕입니다. 연연아 스타킹!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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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오. 야 볼륨다. 어머 어머 어머. natuurlijk. 내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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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에 어차피의 질을 이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형님. Her name, 어서오세요. 우리 광주 님 회장님 아니세요. 아이고. 아니 회장님, 예전에 나왔을 때보다 춤 실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아따, 더 시간에 부산촌 요스에스포 가봤어? 아, 못 가봤죠? 특이형아! 야구 쉬고 해봤어? 야구 쉬고 못 해봤어요! 아니 갔으면 모아를 말아! 아아! 안녕하세요! 스타킹에 나와서 완전 뜬 황민우입니다! 봉사깔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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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깔라카 아, 잘한다! 베트남이 이렇게 귀엽고 마르시아, 이미 한류 스타급입니다! 광주 지역행사에 섭외 1순위고요! 엄마의 모국인 베트남 해외 공연을 갔다 왔고요! 아, 땡 타킹인데요! 원래 이렇게 말을 잘했어요? 다 드해요! 예? 다 드해요! 아니요! 스타킹이 나가고 입 터졌어요! 이쁨는 모으니가 몸으로! 옷 Cartwolf 신돼요 갑자기 자켓을 달래요! 갑자기 자켓 달래요! 굉장히 자켓 달래요! 우리 한국 대표로 황민호는 있다면... 네? 미국 대표 있죠. 누굽니까 미국 대회에서 싹쓸이 했습니다. 싹쓸이요. 하이븐션 저렴한 자복판. 민욱은 어떻게 봤어요. 에너지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에너지가 최고고 그리고 표정이 살아있죠. 아니 그냥 리드만 들어가면 봐봐요. 재고병아 저 잘하죠. 근데 오늘. 한판 붙자. 자 도전을 받아주러. 받아줘요 도전 받아줘요. 자 다시 다시 음악 다시. 잠깐만요. 회장님 썬르렁스 배달이 좀 늦었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아 히트야 히트.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틀어라. 아 다시 틀어라. 오케이 좋습니다. 자 뮤직 스타트. 와. 와. 와.